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고 함께 재판을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